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1회차 클릭 2회차 모건띠 3회차에서 페로나가 나와서 뭔가 될 줄 알았지 초반에 페로나 나오면 뭔가 될 각인데 했는데 이때부터 히그마 띠 그리고 일을 하다보니까 맥의 중간중간 끊겨 이때 또 바빴어 그래서 좀 안따라준 줄 알았지 자 2띠 자 그리고 우리 조니띠 우리 조니와 요삭띠 우리 마이킹 155개 날렸네 콜라 하나 받았지 그래서 자 쭉쭉 자 그리고 다음에 뿌찌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망한거야 보면은 1회차를 이렇게 망칩니다 여러분 봐봐요 1회차도 이렇게 초파 뭐 제프 난리났다고 그래서 옆에 채딩 보면 알지만 페로나 빼고 얻은게 없어 자 어휴 우리 빅솔 빅솔님 고마워요 자 그래서 넘어간다 2회차로 봐봐 이제 2회차로 넘어가 자 이제 2회차로 간다 2회차 갑니다 2회차 자 이때도 엄청 바빴어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방송 끊긴 줄 알았을거야 자 그래서 2회차 가봐요 자 2회차에서 뭐 자 이러봐 알비다 클리크 엉망진창이지 이러다가 갑자기 끝발 받는다고 자 이러다 끝발 받는데 야 다이아 500개인데 지금 오나미에 쓸까요 나는 비추에요 더 좋은 캐릭터는 분명히 나온다 자 넘어가면 캐버디 요삭 초파 이제 여기부터 이제 조금씩 나온다고 봐봐 어 이제 뭔가 될거 같애 했는데 갑자기 우루지가 나온거야 봐봐 딱 찍고 갑자기 어 마젤라 했는데 우루지가 나온거지 하아 전혀 이쁘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가면 자 캡틴크로 나오면서 다음에 어 뭔가 나왔다 했는데 미스 올선데이가 나오면서 다음 회차에 또 찍었는데 어우 바로 나왔다 싶었는데 바로 부룩띠 소울킥 나오면서 2회차까지 조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씁쓸하죠 이런 씁쓸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낮에 이야기에요 예 오늘 낮에 아 오늘 일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얻은 것도 제대로 얻고 자 그래서 요러한 우여곡절 끝에 내가 집에 와서 바로 그들을 뽑은거지 바로바로 나미나미 오나미를 한 후에 뽑았지 이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오나미만 나왔지 자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러한 사연과 그러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고 일대백서와 일볼로 오나미랑 두 번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결국은 그녀를 얻었지 오나미를 얻었지 오나미나미 나미나미 오나미 나는 절대 현질을 하지 않는다 자 오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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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미나미 오나미 와노쿠니 오나미 그럴듯하면 출발해볼까 B공은 A라지오 자 어떤 느낌인지 내가 하면 솔직히 나는 굉장히 잘하는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실은 공감이 조금은 더 많이 될 수 있어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레츠고 레츠고 원래 2년 후 나미와 다른 점을 느끼고 있다 2년 후 나미보다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 이것 봐 달리기 속도도 훨씬 빨라 근데 세번째 사면타 공격으로 갈 때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쉽다 라는거지 뭐야 이거 왜 연기가 나는게 아 이거 세번째 공격을 하고 나서 연기가 발생하네 이렇게 연막을 발생하는구만 오나미가 닌자케라서 자 그럼 한번 인법을 한번 써볼까 뭐야 이거 이 인법의 효과는 뭐야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연기가 나는거지 자 두번째 스킬을 한번 샹크스한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오 제우스가 나오네 오 안돼 안돼 오 제우스가 발동하네요 오 두번째 요거 요거 자 제우스가 발동이 됐는데 생각보다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확실히 2년 후 나미보다는 좋은 캐릭이다 한번 다시 한번 인법을 써서 한 명을 카피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스킬 같진 않아요 분신수리 자 아 2년 후 나미보다는 확실히 낫긴 낫다 근데 아니 아이 무엇보다 속도가 많이 빨라져서 진짜 좋네 내가 봤을 때 속도가 빨라지게 좀 메리트인 것 같아 그리고 제우스 스킬 제우스 나가는 스킬이 괜찮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2년 후 나미 한창 써본 사람으로서 2년 후 나미 100레벨 달성한 자로서 리뷰를 좀 해보자면 자 제우스가 고생이 많구만 자 버디버디 캐버디 자 여기서 바로 분신수 나가고요 아 아 자 버기버기 캐버디 버기버기 버기버기 갓대버기 바로 잡아주고 이거 보고 오나미에 여러분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레벨 1이고 4성이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은 그런 오나미에요 다이야를 투자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만나기 전에 분신수를 하나 놔둬주고 안돼 안돼 자 영막주고 자 우리 뿌찌 잡아주고 아 쉽지 않다 오오오오오 자 4명 날려주고 제우스를 4명 바로 날려주고 아 이거 근데 조금 올리면 괜찮을 것 같긴하다 자 캡틴 크로도 일단은 잡아주고 자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가능한 선은 미호크 잡는 선까지는 가능하겠네요 근데 미호크까지 못 갈 수도 있다 자 인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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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주고 자 쭉쭉쭉쭉 갑니다 자 쭉쭉쭉 가면서 조니아 요사를 갑자기 만났지 뭐야 요정도 밖에 못하겠군 아 스킬도 지금 좀 딸린다 아 뭐가 없으니까 초반이 조금 힘들어 아 제우스 한번 날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분신술 이제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요상은 안돼 안돼 아 이거 진짜 스킬을 눌른다던거 잘못 눌렀네 요정도다 자 여러분 요정돈데 하으그냥 한번 두 번째 까지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 담는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요 오나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다이아5배еля 투자를 해서 할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노랑이님은 카페에서 어쩌다가 탈퇴가 됐는데 이거 일단은 마왕님이랑 우리 마왕이랑 다시 얘기해가지고 카페에 다시 들어오는 거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자 다시 한번 오나미 다시 한번 리뷰해볼게요 오나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나미 다시 갑니다 요정도해서 60각은 잡아놔야지 그래도 그냥 4명 처음부터 날려보자 어우 시원하네 그치 차라리 레이즈를 키우는 게 나을 수 있다 공감한다 이거 근데 확실히 공격 속도 자체는 빨라져서 나는 그건 좋은 거 같아 공격 속도나 전반적 이동 속도가 빨라진 거는 정말 좋다 인현우 나미답지 않게 좋다 그러니까 인현우 나미보다도 확실히 상위에 있는 캐릭터이긴 하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조금 비교되는 캐릭터는 페로나긴 할 것 같은데 페로나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인현우 나미가 난 것 같아 컨트롤하기 조금 더 쉽잖아 뭐고디 그냥 일반 공격이 공격 스키의 속도가 빨라지기 좀 괜찮은 것 같아 일반 평타 때리는 속도가 인현우 나미보다 빠른 건 좋은 것 같아 자 올라간다 자 우리 버기한테 4명 한번 떨궈줄까 적이 아주 좋아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제가 컨트롤하기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는 사실은 인현우 나미에 어느정도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고 레벨 100까지 키웠으니까 어느정도 익숙해져 있지 자 너 아쁘지 않아 한 50명 정도만 넣고 이정도면 여러분들 어느정도 성능은 알겠죠? 지비해주고 사실은 나미는 마왕이가 잘 쓰지 자 쭉쭉 자 우리 조니아 여성에게 임법디 임법디 날려주고 아 미효카한테 4명 한번 날려줘 우리 빅맘의 제우스 한번 날려주고 싶은데 자 우리 미효카한테 제우스 한번 날려줘야지 시원하게 오케이 그렇지 시원하게 한번 날려줘야지 오케이 자 쫙쫙쫙 갑니다 쫙쫙쫙쫙쫙 자 아유 클릭하나다 아 스킬 찾는 속도가 느리니까 조금 힘들긴 하다 씨 살짝 버겁네 아 아 도개 죽네 뭐 요정도인듯합니다 요정도인듯 자 오나미를 빠른 피드백 여러분들에게 오나미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자 자 이제 4성으로 해서 60 다 채워줘야지 자 33까지 올려줬고 자자자자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난 경험치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오나미에 대한 걸 주자면 이제 뭐 인현우나미나 아니면 페로나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거긴 하다 조금 위 수준의 뭐 그런 캐릭터인 것 같기는 한데 랭크에 들만한 캐릭터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그냥 평타다 평타 요정도까지 그냥 생각이 드네요 네